아까 그 박지원에 대한 얘기를 좀 살짝 보충을 하자면 그 허생전을 썼죠 허생전에서 그 매전매석 뭐 이런거 그 그리고 허생전을 통해서 막판에 그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길을 좀 알려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개선되진 않죠 자 화장실도 갔다오고 속도 좀 살짝 좀 살짝 비우고 했으니까 밀어내기 한판 하고 왔어요 31번 문제 갈게요 밑줄을 그은 기역과 니은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역 조선 국왕의 프랑스 성교사들과 조선인 신도 다수를 처형했다고 한다 수인의 우리 군대가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진군할 것이다 프랑스 대리공사 벨론의 서신 자 니은 이번 덕산묘지에서 젖은 사건은 사람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신하 백성들을 익년 힘에 다하여 한마음으로 너희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할 뿐이다 영종진 첨사 신효철의 서신 영종진이라고 하면 지금의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거잖아요 인천국제공항은요 엄밀히 따지자면 영종도도 아니고 용유도도 아니에요 영종도하고 용유도 사이를 그 바다를 쫙 크게 매립해서 만든 부지가 공항신도시하고 인천국제공항이에요 그런데 영종도 쪽은 이제 조만간 공항철도 정차역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좀 개발이 되면 되겠고 그리고 용유도 쪽은 그 무의도로 가는 길이 있죠 자 근데 이 기억은요 그 프랑스 선교사와 조선신도 다수 처형 이 가톨릭 한국 가톨릭계에서 가장 큰 참사였던 병인년 대박회가 있어요 그 병인년 대박회 때 이 당시 그 조선교구로 파견됐던 프랑스 선교회에 그 성직자가 무려 12명이 있었어요 그 조선교구가 많이 그 가톨릭 조선교구가 설정된 뒤 나름 계속 커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커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때는 주교가 두 명이 있었고 주교가 두 명이었어 얼마나 발전했으면 주교가 두 명이나 있었고 그 주교 두 명 그리고 사제 열 명 그 프랑스 사람은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으로도 최양업 토마스 사제가 한 명이 더 있었죠 네 배고파님 어서 오세요 그랬는데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사목하다가 과로의 전염병으로 숨졌고 선종했고 아 네 배고파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인년 때 흥선대원군이 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주교 두 명하고 사제 일곱 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남은 프랑스인 사제 세 명이 이제 중국으로 도망쳤어 도망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마카오에 프랑스 선교회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알렸죠 그리고 당시 제2차 아편전쟁 이후 그 중국에 와 있었던 그 프랑스 함선의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나라 정부에 부탁했대요 속국인 조선의 사정을 좀 알아봐달라 했더니 청나라에서 조선은 독립국가인이 직접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인양요가 일어나죠 근데 병인양요는 강화도에서 정족산성에서 양원수의 활약으로 인해서 격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덕삼묘지에서 저지른 사건 독일 사람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빠인 남연군의 묘지를 도구래요 남연군의 묘를 파헤친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 있었던 시기 1번 로저스 제독이 초재진 점령 이건 신미양요이니까 아니고 2번 흥선대원군 전국 각지에 척하배를 건립했다 이거 역시 신미양요 이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일본 운용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무력시위를 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조선하고 고정하고 명성하고가 친정을 할 때 이 시기이고 4번 양원수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이게 정답이죠 그리고 조선이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고 가톨릭 포교를 천주교 가톨릭 포교를 허용했다 이거는 1887년이에요 1887년에 한불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리고 자 물좀 마실게요 자 여러분들 0시가 넘었어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실래요 근데 배고파님 되게 오랜만이에요 32번 갈게요 다음 기사에 보도된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헤이그 국제회의의 우뚝선 대한청년 헤이그에서 온 전버에 의하면 이휘종은 국제회의에서 기자들이 보인 가운데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를 프랑스어로 3시간 동안이나 연설했다고 한다 이야 이 여러분 1907년에 한국 사람이 프랑스어를 3시간이나 썼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문제는 이걸 네덜란드에서 프랑스어를 했다는 사실이야 이휘종은 진정한 애국지사이며 출중한 인물이다 오늘날 한국에 이러한 청년들이 수백 수천이 있어 각각 어깨 위에 대한 강토를 걸머쥐고 있으면 한국이 장차 국권을 회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역사신문에서 나왔다는데요 라고 역사신문에서 나왔다는데요 문제는 이러고 나서 고정은 퇴위를 당했죠 그래서 32번 정답은 고정이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이거는 을사늑약 이전이에요 한일의정서 체격으로 한일협약 체결로 인해서 이 고정의 국외 중립 선언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고려백정과 조선백정은 차이가 있나요? 그쵸 고려의 백정하고 조선의 백정은 조선백정은 짐승을 잡거나 사형수의 형을 집행하는 형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려의 백정은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보기역 때 가보기역 때 신문제는 철폐가 돼요 신문제가 철폐가 되지만 일제시대가 일제시대 때 일제가 이 백정이라는 말을 부하여 지켜요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김옥균 등 개화세력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거는 1884년 갑신정변이죠 그리고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됐다 이것도 대한제국 이전일 때예요 황제가 아닌 대군주로 부를때 오버로드 대군주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선 말기 때 우리나라가 개혁을 할 때 대군주라고 불렀거든요 왕을 근데 그 대군주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오버로드예요 그 저그 오버로드가 대군주잖아 어쨌든 보안회가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황무지 개강권 요구 이거는 이거는 그때예요 그 을사늑약 이후 근데 이 이 헤이그 특사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시대는 비슷하지만 그리고 5번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진공작전을 개시했다 맞아요 서울진공작전 이때는 그 서울진공작전이 개시돼가지고 그게 됐어요 그 이인영이 13도 창의군 대장이 됐는데 이인영이 동대문까지 와가지고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효는 불충이다 해가지고 자기 혼자 상을 치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13도 창의군은 깨졌어 이기질 못했어 그리고 이제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시행을 하게 되죠 33번 밑주력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은 1907년 학부 안에 설치된 이 기구의 규칙과 활동 참여자들의 의견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 한성순보 발행 시대가 안맞고 2번 기관지 한글발행 기관지 한글발행 이거는 나중에 그 한글학회일 때에요 우리말 큰사정간행 이거는 조선어학회에서 주도를 하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중단이 된 뒤 광복후에 한글학회가 완성을 했어요 각야날을 제정하고 기념식 거행했다 이거는 조선어학회 주시경 지석영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5번 주시경은 구한말 때 활동했던 국어학자죠 근데 이제 주시경은 그 105인 사건 이때 그 신민회 소속은 아니어서 화를 잇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주시경은 이 신민회의 간부들이 체포된 105인 사건을 보고 이거 한국에서는 더 이상 위험하다 만주에 가서 한국어 연구를 하자 하고 갈려고 했는데 체해서 죽었어 체해서 죽었어 30대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조선어학회를 조직을 한 거예요 34번 가 단체의 활동을 오는 것을 고르세요 서재필 윤치호 등 개화 재식인들의 추동 고정의 환공요구 한러은행 폐쇄 요구 구국선언상소 정부의 올림 의회 설립 요구 및 헌회 6조건이 해산 한국협회 방해 고정의 군대동원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죠 만민공동회의를 개최하기도 했고 2번이죠 만민공동회의를 열어서 민권 신장을 추구했어요 대성학교는 도산안창호이고 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어요 민립 사립대학은 이렇게 실패를 하고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졌고 오늘날에 국립서울대학교가 됐죠 SNU 서울대학교가 됐고 그토록 염원했던 민립대학 설립은요 그 사립대학 설립은 1947년에야 이뤄져요 1947년 11월 당국대학교가 이때 개교를 해요 광복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사립대가 당국대에요 역사적인 학교죠 35번 가와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청에 자리잡고 있어서 형제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남 만인소 사건 러시아는 본래 우리가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먼 나라와의 외교에 기대어 가까운 나라를 배척하는 잘못된 조치를 취했다가 헛소문이 먼저 퍼서 러시아가 이것을 이유로 퇴근을 만들어 전쟁의 단서를 찾는다면 장차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간은 러시아에 반대하는 세력 둘 다 러시아에 반대하는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간은 러시아하고 약간 대립관계인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어야 되는 제안을 해요 일본 계약 요구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지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 같이 러시아 태프트 미래하게 맺죠 러일 전쟁 때 그래서 이때 태프트가 당시 미국의 육군 장관이었는데 그리고 이때 미국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였어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러일 전쟁을 종결하는 포츠머스 조약을 주도했다는 것을 기여를 해가지고 190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때 가츠라 태프트 미래하게 맺었던 태프트 육군 장관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다음 대통령이 됐어요 참 우리나라를 그렇게 말아먹고 대통령은 못했는데 노벨 평화상 받고 을사늑약은 묻혀버렸거든 일본이 승정국이었기 때문에 자 35번의 정답은 계속 2번 영남만인소 청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의 교섭을 권위했다 이건 시대가 안 맞아요 아 네 들어가세요 나중에 또 오세요 그리고 가와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온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 네 감사해요 아 36번은 이거 컷 좀 끊고